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혜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면 뭡니까 가훈씨 트리죠 아 그렇죠 자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거에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그러겠어? 아 예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볼까요? 자 엄청 큰 대파가 많이 이렇게 온거 같은데 잘못 오신건가? 지금 어 없는거 같은데 이건 뭐죠? 크리스마스 오 봉투같은게 들어왔는데 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혜입니다 보시면은 되게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봉투를 하나씩 벗겨내게 되면은 자 쓰레기가 남죠 그렇죠 쓰레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리고 있어요 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를 싹 다 벗겨냈습니다 아주 정말 매우 매우 깔끔한 이 야다수 나무가 트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부터 꾸며야되는데 이건 뭔지 한번 볼게요 오 받침대 이게 밑동 맞네 자 보시면 이게 밑동부분이 동그란데 이거를 받 이거를 빼서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장착 두시고 높죽 eps사짐 belg 분날을 해 주시면은 대충 세워졌는데요 3 위치 Сер팅을 사셔야 되있군요 자 이거는 왠지 앉아서 해야할거같아요 이거 비주얼이 상당히 커가지고요 이거는 좀 앉아서 좀 앉아서... 아! 손 집혔다! 수확된... 울타리 같은 것도 왔어요. 울타리 같은 것도 조립을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. 치워가라! 오케이. 이 한송이가 더 왔는데 이 한송이는 어디다가 쓰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래, 이거야. 오! 이거야, 이거. 자, 이렇게 해서 트리를 위에다가 2단 합체로 꽂아주시면 됩니다. 이게 상당한 크기예요. 와, 이거를 지금 카메라에 다 못 담을 정도로 우선 이 트리를 꾸미고 그리고 나서 완성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로 풀샷을 보여줄게요. 자, 우선 동그란 볼부터 달아볼까요? 생각해보니까 이 봉투 포장지를 먼저 벗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꾸미고 벗겨내는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. 아니, 그러니까 다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달리잖아. 근데 지금 이건 넣으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지? 여러분들 트리를 만들기에 실패! 자, 그래도 이쁘게 달아봅시다. 그래도 최소한 최대의 노력을 해봐가지고 자, 그래도 저희는 불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죠. 자, 이미 벌써 하나 볼은 날라갔어요. 영상에서 상당히 이쁘게 나오죠? 짜단 따안! 원래 크리프 트리는 약간 엄성한 맛이 있어야지 또 그 족같은 분위기가 낫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자, 우선 답을 시작해주세요. 이 갈리 소중 좀! 자, 그럼 여러분들! 본격 트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다 끄고요. 자, 불 하나, 둘! 우와! 이거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디어 이건 또 스위치 기능이 있어요. 저희가 고생한 게 드디어 약간 빛이 바라는 달기 시점이 됐네요. 빛이 바라네. 자, 어디야. 정말 이쁘지 않아요? 메리 크리스마스! 자, 이번엔 이렇게 해가지고 트리를 구석에다가 둘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물타도 여러분들 깔아주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트리스마... 아,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여러분들, 영상이 좀 더 밝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? 자,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봤는데요. 여러분들, 절대 가족끼리 하지 마시고요. 혼자 사신다면은 정말 할 거 없고 정말 오버워치도 질렸다. 정말 롤도 질렸다. 서사트도 질렸다. 그러실 때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절대로. 예, 이거 애인이랑 만들면 애인이랑 헤어지고 친구랑 만들면 친구랑 절교합니다. 자, 이 때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브이로그였고요. 여러분들,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힘들어 보인다면은 좋아요, 아, 구독!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. 그렇죠, 다운 씨? 네. 고. 저는 이제 청소를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좋은 성탄절 보내시고 여러분들, 메리! 크리스마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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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